한계를 넘어! 제가 네메시스로 나가죠. 다크캐논 라스트 원을 준비해주세요. 어쩌죠? 라스트 원을 쓰려면 다른 기능들을 멈춰야 하는데요. 될 수 없지. 다크캐논 라스트 원 발사 준비! 제가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까부는 건 곤란해요. 휴... 그렇긴 안 돼. 이쪽도 이제 출격 가능하거든. 3단 합체, 스카이 훅! 크로스 포우! 흐앗! 크로스 포우! 크로스 포우! 크로스 포우! 크로스 포우! 크로스 포우! 크로스 포우! 아 다들 지금까지 왜 훈련을 했지?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 데이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공격을 한 방 먹여주면 돼! 어머,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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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역시나 사자가 제일 거슬려요. 일단 사자부터 해치워야겠어요! 하아! 하아! 그렇게는 안 되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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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우 어! 으흐! 그 정돌은 네메시스를 이길 수 없-어요! 흥! 공격과 방울을 동시에 못하나 보군! 에갈라이트 잉 Manuel! 하울님! 으익! 얘들아. 다크스타의 약점을 알아냈단다. 다크 캐논을 쏘는 순간, 다크아이를 노려라.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번개를 흡수하는 것을 역이용할 수만 있다면…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다들 내 작전에 따라줘! 음! 어리석긴! 다크 캐논의 충전을 오히려 도와주는군! 믿어도 되겠지, 태호? 그래, 나를... 널 믿고 목숨을 거는 이 파트너를 믿어줘! 좀 못 믿었기라지만 나쁘지는 않군 좋다, 한번 해보자! 타이밍은 맡기겠다, 파트너! 걱정 마! 준비됐습니다! 태호야, 잘해내야 한다 부탁한다 네! 레오칸과 함께라면 어떤 고통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떡하죠? 더 이상의 충전은 위험합니다! 어때? 계속 그렇게 번개를 먹다간 배가 터진걸? 일어나간다! 정말 다크스타가 터진다고! 빨리 발사해! 다크케논 라스트원! 발사! 상대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 이름하여 카운터 스트라이크 지금이야, 썬더 라이언! 그만을 기다렸다! 카운터! 라이트! 앗! 아악! 됐어 Черบ Electron Set! 헤라야! 따라 때려버려! innovating 사이클론 케이크! 이..이런! 이제 끝이다! 끝이라뇨? 아직, 아직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남아있습니다! 얼음의 폭풍이! 흠! 번개를 먹고 그걸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자 그야말로 썬더 라이온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이지 후하우! 태호야, 그 벼락대검의 이름은 기가 썬더 블레이드 란다! 하, 기가 썬더 블레이드. 아이스큰, 데스 스피어, 블리저드! 10배로 되돌려주머! 으악! 으야! 끝이다! 선더 스트라이크 맥시마! 우리가 해냈어 얘들아 선생님, 박사님 박사님, 저희가 해냈어요 그래, 장하다 우리 태후, 서구, 루이 헤라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잘했다, 잘했어 엄마 박사님, 저는요 아, 당연히 우리 제로돔 아, 당연히 나의 아, 당연히 이빨 흐흐흐흐흐